스페인의 IT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기즈몰로기아는 한국전자전 2007에서 샤프가 선보인 20기가 HDD를 탑재한 컬러전자사전 RDCX300을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총 65건의 사전 콘텐츠 스로그 물론 아이작365 잉글리시, 뉴토익 LCRC 등을 포함해 총 146만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말레이시아 IT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투데이 블로그는 삼성전자의 16대9 와이드 비디오 MP3 플레이어 웹핏투를 소개했습니다. P2의 본격 출시에 맞춰 자체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인 삼성미디어 스튜디오에서 16대9 비율의 와이드 동영상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IT 전문 인터넷 미디어인 테크프레시는 엔티티 도코모가 CTEK 2007에서 비즈니스맨을 타겟으로 한 NTC사의 스마트폰 HT1100을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두께 16.5mm의 3세대폰으로 엔티티 도코모의 국제 로밍 서비스 월드밍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